구독자 20만 돌파 잇섭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20만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만이라는 구독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기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양한 이벤트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 20만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미리 예고를 했었죠. 총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한국에 출시하는 그런 따끈따끈한 제품이에요. 아마 지금 20만 구독자가 이 정도의 이벤트면 뭐 25만 명, 30만 명 정도 찍으면 그때는 컴퓨터를 졸업해서 나눠드리거나 다양한 아이템을 많이 구입해서 주는 등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꼭 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영상을 보는 뷰 수도 많이 많이 높아져야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벤트로 드릴 제품은 첫 번째로 아이패드 6세대입니다. 이미 리뷰를 한 번 했었죠. 제가 미국 직구를 했었고 제품은 완전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마 받아보시면 완전 새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모델은 32기가 아이패드 6세대 와이파이 모델이며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이렇게 딱 열어보면 아이패드 6세대가 들어있죠. 지금은 지문이 좀 묻어있는데 제가 깨끗하게 닦고 초기화까지 해서 드릴 거예요. 나머지 구성품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 사실 중고로 팔아서 제 카드값을 메꿔야 하긴 하는데 구독자 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쿨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LG전자의 Q6 플러스입니다. 무려 그냥 Q6가 아니에요. Q6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언박싱을 하고 실사용은 이거는 진짜 안 했어요. 아니 제가 Q6 플러스는 영상으로 안 올렸을걸요? 아마 Q6는 올려도 이 플러스 제품은 진짜 단순히 개봉만 했을 거예요. 이걸 열어보면 이것도 거의 새 거죠. 위에 천이 들어있고 Q6 플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블랙블루라고 되어있고 흠집도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도 이 필름이 씌어져 있는 것처럼 완전 새 제품이라 봐도 무방해요. 안쪽의 구성품은 완전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꺼내지도 않았다. 원래 바로 전 이벤트를 했을 때 제가 2주인가? 2주 만에 구독자 20만을 찍으면 이 두 개의 제품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딱 2주가 되었을 때 20만 구독자에서 한 300명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20만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뭐 굳이 그 2,300명 갖고 이거를 뭐 이야기하기 싫어서 쿨하게 나눠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구구절절 막 쓸 필요도 없고 이메일 주소를 따로 댓글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첫 번째로 잇섭 채널의 구독자여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벤트에 당첨되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구독자가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추첨을 해서 구독 중이신 분들께 나눠드리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고 싶은 물품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패드 6세대와 LG Q6 플러스 두 제품을 드릴 건데 중복특표 불과하고 중복으로 하면 당첨 대상에서 또 제외되니까 두 개 중에서 진짜 갖고 싶은 제품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본문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지 양식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진짜 간단하게 적을 것 없어요. 이메일 주소, 구독 중인 아이디, 별명 그리고 갖고 싶은 제품 이것만 선택하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당첨자 공지는 5월 6일 오후 10시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구독자 20만이지만 뭐 30만, 40만, 50만, 100만까지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구독자 분들이 도와주신 만큼 채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이런 더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 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이벤트는 또 언제 할지 궁금하네요. 25만, 30만 구독자 빨리 찍을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 꾹꾹 꾹 늘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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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